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라디오 시즌4 안녕하세요 저는 돌랑이 입안에서 도르륵 사르륵 싱그릇 핑그릇 차르륵 갸르륵 굴러가는 덤디사탕 덤보이즈의 선우입니다. 돌랑이도 안녕! 네 오늘 모실 분들은요 사탕 100만 개보다 더 달달하고 달콤하고 스윗한 분들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본 빛깔 완전체로 돌아온 빌리 여러분 아돌라를 환하게 아돌라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빌리시아닛 라이트